인정하는 게 빠르더라구 부정하면 너무 힘들어져 더 인정하는 게 나아요 삐약삐약 감사합니다 더 해먹어봐요 한번 어디까지 나오나 보니 알겠습니다 네 아니 어때요? 오늘 이렇게 좋죠? 네 우리는 이제 3시간이나 했네요 정말? 네 정말로? 네 저 좋으니까 이렇게 또 오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? 맞죠? 쉬었으면 10분만 했지 하이튼 근데 오늘 몇 분으로 오신 거예요? 560명 560명? 네 네 아니 지금 팬사인회인데 이렇게 많이 오신 게 뭐 옛날에도 있었지만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정응이 안 돼가지고 네 네 왜 나 먼저 오라고 해가지고 왜 나 먼저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진짜 형말도 아 진짜 아 갑자기 또 죄기죽이 있다고 민감하게 아니 아니 저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필요하겠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너무 고맙고 좋은 시간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요 하여튼 미니 메리 크리스마스고 하여튼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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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